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부터 김풀 신촌 캠퍼스에서 편입을 공부한 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7월부터 편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앞선 대입 결과를 통해서 저는 장기전보단 단기전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영어 베이스가 조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전적대학교도 비대면으로 거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녹화 강의로 학교 수업을 듣고 따로 영어 공부를 진행하면서 6개월 동안 한번 짧고 굵게 해보자. 그게 나한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7월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장 힘들었던 거나 어려웠던 점은 제가 1월이나 3월에 시작하신 분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치만 계속 이 고민이 반복되다 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나? 그리고 아직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었으니까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인드를 계속 바꾸면서 이 힘든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단 7월 시작 새벽 반 수업을 수강했는데요. 그래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4시까지 개인적으로 자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학원에서 개인 자습을 할 때는 무조건 당일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고 그리고 단어 암기를 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남은 시간 단어를 다시 외우고 교수님들께서 내주신 과제를 꼼꼼히 마무리하면서 11시에서 12시 정도에 잠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익숙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에 저는 어휘 4, 문법 3, 논리 2, 독해 1 이렇게 이런 비율로 공부를 진행하였는데요. 제가 여름방학 목표 자체를 문법 헷갈리는 개념을 꽉 잡고 그리고 기본 어휘를 탄탄히 외우자 이렇게 잡기도 했었고 논리는 사실 아는 어휘가 없으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독해는 편입 시작 전부터 제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원서 접수 직전에 편입 모집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이 과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또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 다른 과를 지원하게 된다면 약간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서 접수와 동시에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오늘 1차 합격 발표가 난 뒤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7, 8월 문법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업을 듣고 제가 노트를 따로 준비한 뒤에 교수님 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그 노트에 개념을 모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을 해주시면서 아, 이건 암기 포인트다, 출제 포인트다, 꼭 암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백지를 활용하여 최대한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명 편입 종합반 교재에서 그 수업 내용 파트를 가볍게 문제풀이하면서 문법 공부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7월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마음이. 왜냐하면 학원을 돌아다니거나 커뮤니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MVP2, 고급업을 외우고 있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제풀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주황색 기본 보고 있고 이제야 개념 다지고 있는데 나도 빨리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근데 어차피 문법이나 어휘는 기초가 안 탄탄하면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파이널 시즌에 괜히 빵꾸 뚫린 거 채우느라 마음 고생하시지 마시고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나 변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균관대회 오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대학 축제를 즐겼고 그리고 저랑 정말 잘 맞는 새로운 동기들을 만나면서 아 이게 진짜 대학생이구나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던 대학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하던 학교에서 원하던 강의를 들으니 내가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게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려고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